정부가 변경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오늘부터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확진자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잦은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단순 확진자 발생 상황이나 동선 안내, 관련 조치 계획, 개인 방역 수칙 안내나 중대본에서 이미 안내한 사항 등은 앞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현황과 관련된 최소한의 실시간 정보가 끊기면서 반드시 전달돼야 할 내용도 얻을 수 없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